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가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해당 글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이어져온 비판을 민주당이 들은 척 안해 선거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을 때 어느 정도라도 수용을 할 것 같아서.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만 비판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발보다 더 화가 난 건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자신이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임을 애써 강조했을 때라고도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공히 이어진 사과 요구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침묵했지만 남인순 최고위원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 의원 정당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아프게 합니다. 당을 이끄는 인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이낙연 전 총리였습니다. 임 교수도 두 사람의 뜻이 의미가 있다며 사과로 수용하겠다면서도 쓴소리를 더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비판을 받고 그것을 수용할 때 나아지는 것이고 그게 의무고 지지자들께서도 그것을 관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김준비입니다. 김준賓 der systems 김준비입니다. 김준교 nast 김준비입니다. 김준曲, 김준비. 캤사 mix proyect단체 buraya